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양영수 작가님의 보다 낮은 숨소리의 껴안기를 위하여 제목은 길지만 단편 소설입니다. 부부 위기의 순간에 아픈 아내를 보며 그동안 자신의 남편 역할에 대해 낮은 자세로 성찰하는 부부 공감의 소설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다 낮은 숨소리의 껴안기를 위하여 지연이 양영수 여자는 스르르 칫떠뜬 눈을 금방 도로 감아버렸다. 나의 입에서는 조절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 여자가 나의 얼굴을 알아보기나 했을까 이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스쳐가지 않았다. 여자는 고개의 움직임 없이 시선으로만 병실을 한번 둘러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지하였을 뿐이다. 입가를 조금 움찔하면서 무슨 말을 할 것 같이 보이다가 이내 눈을 감아버린 것은 무슨 까닭이었을까 별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여자가 지금 속으로는 아주 멀쩡한 정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기는 무표정을 가상하는 얼굴로 말하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눈 딱 감고 모진 마음으로 돌아서야 할 사람들이 정말로 어이없는 날벼락 같은 일로 이렇게 뒤엉켜버렸으니 무슨 말을 꺼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도무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터였다. 침대 옆에 혼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짐짓 모른 채 하려는 여자의 꿍꿍이 속은 곧 드러났다. 링그를 갈아 끼우기 위해 병실에 들어온 간호원이 옆으로 다가서는 기측을 느끼자 그녀는 즉시 새처럼 이 눈을 뜨고 병실 안을 둘러보았다. 간호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말도 제법 조리정연하였다. 이제 정신이 드시는군요. 길 건너다가 기절하셨다는 거 기억나세요? 아저씨가 제때에 업고 오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비닐증 때문에 다른 증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자는 자기 병은 자기가 안다는 듯이 별로 놀라거나 걱정하는 눈치도 없다. 나는 놀랍게 맑은 표정으로 시침을 떼는 그녀의 심리가 궁금하였다. 공복 상태에다 정신적인 충격이 겹치면 뇌혈관이 수축되어 뇌비녈로 인한 현기증과 졸도의 위험이 있다는 담당 의사의 말을 간호원이 되풀이해 들려주는데도 아무런 대꾸가 없다. 마치 그 정도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투이다.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병리검사 결과를 알아보고 계셔요. 손님의 분비물과 자궁내시경 검사를 종합한 진단이 곧 나올 거예요. 졸도 중에 자궁에서 분비물이 꽤 많이 나왔어요. 속옷 갈아입으신 거 아시죠? 수고하셨네요. 여자의 입에 수는 제법 인사말까지 나왔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부끄럽거나 창피하다는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역시 이 여자의 강심장은 어디 안 가는구나. 나는 논사를 지푸렸다. 오늘 오전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난 뜻밖의 사건들은 하나같이 어이없을 정도로 기막힌 일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자가 입었던 조전 속옷을 목격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눈앞을 막막하게 하고 양쪽 어금니를 빠드득 악물게 하는 황당스러운 일이었다. 관호원이 양미간을 지푸리고 꼭 담은 입술을 위로 짚게 올리면서 여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검붉은 체내 분비물로 끈끈하게 절어있는 속옷을 갈아입힐 때 나는 반사석으로 코를 쏴주었다. 보기만 해도 콧구멍이 싸하게 아려오는 역겨운 냄새가 눈앞을 온통 혼동케 하였다. 전에도 가끔 분비물이 있었어요. 이전 검사로는 신장염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말은 여전히 느긋하고 여유만만하였다. 그러나 그 냄새는 나에게 있어서 신장염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다. 여자가 자는 방 곳곳에서 그네가 쓰는 모든 물건들 속에 켜켜이 배어있는 역한 냄새 어쩌다가 여자의 침실에 들어가서 어지럽게 널벌어져 있는 후줄그레한 옷가지들과 이름 모를 부인용품 잡동사니들을 대할 때마다 나의 후각신경을 일시에 공략하는 것은 바로 이것 칼날처럼 날카롭고 모욕처럼 불쾌한 냄새였다. 나는 그 냄새가 각질피부였던 이 여자의 살비둔 냄새나 발에 베이는 땀냄새 같은 것이 아니고 그네의 두 가랑이 사이 질척하고 어둑흠큼한 동굴 속에서 비어져 나오는 냄새임을 알고서는 아연하였었고 그것은 그네에 대해 애매하게 주춤거리고 있던 나의 감정을 단호하게 한 곳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렸으니 간호원이 병실을 나가서 여전히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두꺼운 무표정을 가면 속으로 잠입해버리는 그녀의 얼굴은 자기 옆에 엉거주춤 서 있는 남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엄숙한 선언처럼 느껴졌대. 나는 무슨 보복이나 하듯이 병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대기 중인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자 가까이 있는 나무벤치에 몸을 앉혔다. 잠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려던 나는 시계를 보고서는 급히 공중전화 붓으로 걸어갔다. 내가 맡은 3교시 인도 철학 시간에 대한 휴강 통보라도 급히 전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철학과 조교가 전화를 받더니 내가 전화한 용끈을 들어보기도 전에 인도로 가는 1년간 교류 교수 연구 계획서에 총장 결제가 나왔다는 것부터 먼저 전해주었다. 나는 11시부터 시작되는 내 강의에 대한 휴강 통보를 부탁하고 전화부스를 나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전화 하나를 더 걸었다. 입원한 여자가 원장으로 있는 새싹 유치원의 부원장인 김영숙에게 원장 선생의 갑작스러운 입원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는 다시 병실 앞 벤치로 돌아와서 앉았다. 두 손으로 턱을 괴고 쓰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여자가 입원한 사실을 알려준 것은 경솔한 일인 것 같았다. 김영숙은 오늘 이 병원으로 문병을 놓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와 이 여자의 현재 상태가 공공연히 알려져 버릴 것이 아닌가. 나는 복잡하게 흥클어지는 머릿속을 정리해 보려고 했으나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의 가닥들을 가려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았다. 여자로부터 전해 없이 강경한 이혼 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은 그 인도행 교류교수 계획 때문이었다. 결과를 놓고 보면 부부간의 별거 상태가 이혼 요청의 예비 단계가 되어버린 셈이다. 침실을 같이 한 것은 결혼 초 몇 년 정도 오랫동안 각방을 썼고 급기야 1년 전부터 여자는 유치원 원장실 옆에다 정식으로 살림방을 만들어 독립해 나가 있는 판국에 국제교류교수 계획을 부부동반이 아닌 단신 체류로 신청하는 것이 그렇게도 야속하게 여겼는지 여자는 이 문제를 꼬투리 잡고 쓰는 그렇게 혼자가 좋다면 당당하게 이혼을 하자고 다그쳐 왔다. 나로서는 그리 무신경해 보이지는 않으려 했던 일이었다. 여자는 요즘 서울에서 번창일로에 있는 영어 교수볼 겸한 사슬 유치원의 원장으로 있으면서 연중 한가한 날이 없는 데다 그 바쁜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1년씩이나 자리를 비우려고 할 리는 만무할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당혹스러운 일의 갈피를 잡느라 골몰하던 나는 내가 앉은 벤치 가까이로 다가수는 사람의 기척을 느끼고서야 눈을 들어 앞을 쳐다보았다. 여자의 자국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던 육중한 체구의 산부인과 의사가 병력 카드를 들고 내 앞에 서 있었다. 자궁암 2기로 판명되었습니다. 근치 수술을 해야 할 텐데 보호자의 승낙서를 써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승낙서가 필요하다면 써야지요. 아, 네. 원무과에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궁암 2기는 위험한 단계는 아닌가요? 나의 머릿속에서 헝클어진 생각들 분수로는 흔들림 없는 어조의 말이 부지불식간에 새어나왔다 싶었다. 나는 아차하는 심정이었으나 한 번 내뱉은 말을 다시 주어 담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반 이상이 치료될 정도니까 희망을 가져야지요. 3기만 되어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건데 이 정도로 발견되었으니 다행입니다. 오늘 길바닥에서 졸도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에요. 나는 우람한 어깨를 가진 의사의 뒤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환자에게도 변함없이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하였다. 자궁암 2기로 나왔군요. 수술을 받아야 할 텐데 지금 컨디션은 괜찮아요? 초기에 발견되어 불행 중 다행이에요. 의사에게서 정식으로 수술 통고를 받은 여자의 표정은 나처럼 침착성을 잃지 않고 있었다. 어리벙한 시선만 좌우로 한두 번 돌리며 의사와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 입을 열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누구도 반대자가 없는 상태에서 담당 의사의 판단대로 수술 시간이 결정되었다. 오후 5시에 시술해도 좋겠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여자는 별로 주저함이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여 동의하는 것이었다. 나는 의사를 따라 병실 밖으로 나와서 그에게 허리를 굽신하며 인사까지 하였다. 의사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나는 다시 복도 벤치에 걸터 앉았다. 나는 양복 안쪽 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서 펼쳐보았다. 오늘 지방법은 가사 담당 판사 앞에서 작성한 이혼신고서였다. 부부가 이혼신고서에다 도장 찍는 일은 반드시 가사 담당 판사 앞에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판사의 도장 같은 것은 찍혀있지 않고 형식적인 재판 시행의 날짜와 시행법원의 이름만 나와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고 법원 청사를 나온 다음에 우리 두 사람이 그렇게도 옹고집을 피운 일이었다. 나는 두 사람이 함께 구청 호적계로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자고 우겼고 여자는 끝까지 나 혼자서만 가라고 우겼던 것이다. 내가 막무가내인 그녀의 팔을 붙잡으면서까지 구청 쪽으로 이끌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땅바닥에 쓰러져 졸도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었다. 붙잡는 나의 손을 뿌리치며 때마침 파란불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본 그녀는 신호등이 꺼지기 전에 길을 건너가려고 허겁지겁 종종그름을 바삐 놀리다가 건널목 끝머리에 거의 다 이르러서 그만 땅바닥에 엎어져 버린 것이었다. 얄굳게 꼬여버린 일들이 나를 당혹하게 했지만 이제 와서 머리를 써보아야 별 도리가 없었다. 의사가 말한 수술 시간이 되려면 아직도 여러 시간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병실에는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막말로 해서 수술 환자의 보호자 역할이란 수술비 되는 일이 아닌가도 싶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가정의학사전을 들춰보는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다고 의학사전을 보기 위해 대학도서관으로 가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그것은 거리상으로도 몰랐지만 지금과 같이 착잡한 심정에서 아는 얼굴들과 마주한다는 것이 싫었다. 나는 간호원한테 물어서 근처에 실입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잠시 외출할 동안의 환자 뒷바라지에 대해서는 간호원에게 부탁하였다. 나는 원무과 출입문 앞으로 가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음을 내쳐 다잡고 들어가 여자의 수술 승낙서를 남김없이 메꿔 넣고 나와서는 병실에 누워있는 여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병원을 나왔다. 5월의 대낮 햇살이 좀 따가울 것 같았지만 그리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하니 도서관까지 걸어서 가기로 했다. 의학사전의 내용에는 남자에게 생소한 것들이 많았지만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통독하였다. 자궁암은 여성 사망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질병이었다. 자궁암 2기는 암세포가 자궁경부를 넘어서 인근의 질 안쪽 조직으로 침윤하기 시작한 단계이고 치료율은 70% 정도였는데 암세포가 골반 벽에까지 퍼지는 상기만 되어도 치료율은 40%로 떨어지고 게다가 방사선 요법만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었다. 암세포가 방관과 가까운 부위에 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베뇨의 이상현상을 통하여 자궁암 증세가 쉽게 발견되는데 이 여자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한 가지 나의 주의를 끈 것은 자궁암 환자의 대화증은 악취를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궁암에 의한 출혈이 많아지면 빈혈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사전대로라면 그녀의 국부에서 나왔던 악취와 종종 경험하는 빈혈 증세는 신장염 때문만이 아니라 신장염과 자궁암이 함께 만든 합병 증세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참고실을 나온 나는 그녀 식당에 들어가 늦은 점심을 먹은 다음 도서관 정문을 나섰지만 나의 갈 길이 묘연함이 새삼스럽게 의식되면서 발걸음의 형방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망설 주춤거렸다.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자궁암 수술 결과를 지켜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땅바닥의 기절에 쓰러진 여자를 들 수 없고 병원으로 갔던 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이 이혼신고서에 도장까지 찍은 이 시점에서 내가 병원으로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버린다고 안 될 것도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물밀듯이 몰려와 병원으로 향하려는 나의 발걸음을 잡아 끄는 것이었대. 지금이라도 병원으로 가지 않고 새삭 유치원으로 가서 부원장 김영숙에게 입원한 여자의 뒤치닥거리를 맡겨버리고 나면 나는 고스란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나는 길 가다가 택시가 눈에 띄면 단호하게 잡아타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새삭 유치원으로 가버릴 작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길 가는 도중에 빈 택시가 한데 내 옆을 지나쳐갔지만 걸어가면서 보낸 나의 택시 정지 신호를 운전기사가 알아보지 못하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 그 다음에는 한참 동안 한 곳에 선체로 빈 택시를 기다렸지만 시간만 흡이되고 마음은 소급해지며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나의 모습이 눈앞에 클로즈업 되어 아롱거렸다. 자신의 어선거리는 모습이 창피하게 여겨진 나는 발을 움직여 걸음을 옮겼다. 그러는 동안에 나의 몸은 어느덧 여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 건물이 보이는 곳에 당도해 있었다. 그네가 입원해 있는 바로 그 병원 건물을 눈앞에 둔 채 발길을 돌릴 수 없다는 생각이 홍수처럼 몰려왔다. 시계를 보니 간호원과 약속한 시간이 벌써 다 지나고 있었다. 이제 김영숙을 만나고 사건 전말을 설명하고 할 시간적 여유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나는 할 수 없이 나의 결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간호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병원으로 발길을 향하는 처지가 되고 있었다. 병원 건물로 들어서는 나의 이마에는 어느 틈인지 땀방울이 흥건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우선 간호원실부터 들렸다. 내가 돌아온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는지 간호원은 나무라는 시선으로 내 얼굴을 흘려보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른 채 하고 수술 준비 상황을 물어보았다. 어려지는 시술 준비는 다 마친 상태였고 이제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는 대답이었다. 시계를 보니 수술 예정 시간인 5시는 1시간 가량이 남아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여자는 이제 기력을 많이 회복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나를 쳐다보았다. 1시간 있으면 수술 시간인데 어때? 괜찮아? 이제 기운이 돌아와요. 유치원엔 내가 전화했으니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수고하셨어요. 보호자 노릇하시느라고. 나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들고 떨리는 것에 비하여 여자의 음성은 오히려 차분하고 분명하였다. 그러나 여자는 잠시 후에 눈을 슬그머니 감아버리는 것이 아직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결정짓지 못한 눈치였다. 나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병실 한켠에 걸터 앉았다. 망연히 앉아서 무심코 병실벽을 둘러보는 나의 시선에 5월 달력이 보였다. 달력을 쭉 훑어보던 나의 시선이 5월 15일 날짜에서 멈추었다. 앞으로 3일 남은 5월 15일, 이날은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벌써 20년 전 여자 쪽에서 준비 관계로 6월에 치르자는 것을 나의 우격다짐으로 한 달이나 앞당겨 치른 결혼이었음이 생각났다. 개졸의 여왕, 실록의 5월 어쩌고 했지만 사실은 밤이 조금이라도 더 긴 5월 달에 식을 치르고 싶은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나의 젊은 열성은 그녀의 알몸을 탐하고 싶었고 땅속 짐승처럼 예민했던 나의 후각은 그녀가 내시는 숨결에 취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혼식 날짜에 대한 나의 해석도 거창하였다. 세상의 이치란 사실 단순한 것이다. 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오는 5월 15일은 서로 다른 숫자가 세 번 나오는 것에 비하여 얼마나 단순하고 마음 편안한 것이냐. 결혼의 성공 여부는 기실 단조로워 보이면서도 안정된 생활에 대한 인내와 감사 여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듯 하던 나의 열정과 신념에 찬 변수를 이 여자는 지금 기억하고 있을까. 어쩌면 이 여자가 그렇게까지 이혼 수속을 다그쳐 재촉했던 이유는 우리의 결혼 기념일에 다시 부닥치는 일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여보, 링그 주사병을 좀. 여자의 갑작스러운 음성에 나는 잠깐 놀랐지만 그녀의 요구대로 조금 옆으로 기울어진 링그 주사병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마다할 수는 없었다. 여자의 입에서 여보 소리를 들어본 지도 오래인 것 같았다. 오래 잊었던 여보 소리가 되살아난 것도 그렇지만 링그 주사병 기울기를 바로잡아주는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부탁을 건네오는 여자의 마음이 나를 어하하게 만들었다. 여자의 이런 행동이 그네가 나를 아직도 남편으로 알아준다는 징표라면 그것은 될 법도 하지 않는 일이라고 다짐을 두었다. 손을 내밀었던 김에 여자의 몸을 덮고 있는 혼이부를 수술려 주던 나는 밖으로 나와 있었던 그녀의 한쪽 발끝을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덮어 쉬었다. 나의 가당치 않은 찬사를 받았던 여자의 발끝이었다. 발가락 배열이 가지런히 예쁘다는 것은 그 발끝으로 내딛는 인간 세계의 행보에 확실한 믿음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말이 어떻게 나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여자의 발끝에서 이어지는 각습미 역시 한때는 나의 감탄의 대상이었다. 애초에 처녀 시절의 그네는 닭살 종아리를 갖고 있었다. 지금은 벌써 까마득한 연애 시절 그네와 함께 어떤 해변가로인가 데이트를 나갔던 어느 날 나는 그네의 종아리 부분에 유난히 심했던 건성 피부를 손가락 끝으로 애모하며 그 닭다리처럼 까칠까칠한 균열 현상들이 마치 푸른 바닷물의 바닥에는 인어의 싱그러운 비늘 같다고까지 찬사를 보냈었다. 그 시절 여자는 나의 속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서는 나와 만날 때마다 거친 피부의 두 다리를 감추려 애썼고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속이 비치는 투명한 스토킹 대신에 짙은 색깔 천으로 된 긴 양말을 신거나 아예 바지를 입고 나왔었다. 그네의 속을 태우던 닭살 피부는 결혼 후 남자로부터 풍부한 남성 호르몬을 공급받은 덕분인지 거짓말같이 매끄럽고 말끔한 각섬의 종아리로 바뀜으로써 사랑의 기적 운운하는 가스러운 일이 벌어졌었다. 하긴은 사랑의 기적이라는 말도 틀리지는 않았다. 한때는 애모의 대상이었던 닭살 피부 이제는 시선조차 멀리 쫓아버리는 때깔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종아리 남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체적 접근에 대해 어떤 자율신경적인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은 곧 상대방에 대한 호호와 애성의 정확한 바로 밑이라고 보는 것이 나의 지론이었다. 가령 상대방과 팔짱을 낀 채로 앉아서 독사할 수도 있을 정도로 신체 접촉 부분의 감각이 부자연스럽지 않거나 상대방이 호흡하는 숨결을 귓가에 느끼면서 마음 편한 잠을 잘 수 있다면 그러한 남녀관계는 결혼을 해도 괜찮은 관계라고 보는 것이었다. 사랑이라는 오묘한 심적 상태에서는 남에게 건네는 거짓말 뿐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려보이는 환상도 진실에 대한 연막을 칠 수 있지만 신체적 접촉에 대한 자연 발생적인 반응이야말로 그러한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드러낸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5시가 가까워지자 환자는 수술실로 옮겨졌고 푸른색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원 등 대여섯 명의 시술 의료진들이 들이닥쳤다. 막상 수술이 시작되어도 보호자로서의 내가 할 일이란 별것이 없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수술실 밖 복도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야 했다. 두 손으로 머리를 싸진 채로 눈을 감은 가운데 무수한 점박이 무늬를 띄운 캄캄한 아지랑이가 어지러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상상과 공상의 방향은 자연히 수술실 안의 낯선 형체들로 향하였다. 도서관 의학사선에서 읽은 내용이 그 상상과 공상의 재료를 제공해 주었으며 그 위로 오버랩 되어 나 자신이 만들어낸 신고의 영웅 전설이 암울한 빛으로 다가왔다. 은빛 특수강철 수술기구가 내려 꽂힌 힘을 건 협곡 무성한 수풀 속의 어두컴컴하고 질척한 동굴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불퇴전의 맹공을 가하여 동굴속 끝에까지 침공하고 드디어는 자궁 내병 및 그 인근의 조직에 소식하는 암세포 조직을 적출해내는 모습이 떠오르자 나의 귓가 어느 한켠에서 기갈 들린 환호성이 들리는 듯 하였다. 환호성의 주인공은 부끄럽게도 어둠 속 침실에서 고개 숙인 남성이었다. 고개 숙인 남성이 겪는 신고의 세월은 어둡고 질석한 동굴 속으로의 진입에 폐퇴당하면서 시작되었다. 어느 먼 나라의 전설에서 들었을 법한 동굴 속의 악귀, 그 악귀가 내뿜는 괴력의 도끼, 그 도끼에 쏘여 힘없이 시들어 쓰러지는 풀과 나무들, 시들은 풀과 나무들 사이로 용감하게 나타난 시뻘건 땀방울의 말탄 용장. 그러나 그 용장은 위풍당당하던 호기도 무색하게 동굴 속으로 첫 발을 들이미는 순간 악귀가 쏟아내는 괴력의 도끼를 얻어맞고 혼절하여 쓰러진다는 슬픈 전설이었다. 이제 컴컴하고 질측한 동굴의 무자비한 공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순간 고개 숙인 남성은 뜻하지 않는 대리진의 승리 소식에 씁쓸한 괴가를 올리고 있다. 침울리는 기마병이 숨막혀 쓰러진 전장에서 철갑 전차부대가 용약 진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숨을 쉬지 않는 세부지이기 때문인가. 벌거벗은 사랑의 십자군이 당한 성전의 폐태를 무자비한 파괴의 돌격대가 보상할 수 있는가. 침울리는 기마병이 무참하게 낙상한 것을 동굴 속 악귀의 도끼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유 없는 항변이 아니었다. 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기마병은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냄새로서 알아내야 할 만큼 코가 여리고 예민한데 그 훌쩍이는 콧구멍 열린 부분에다 독한 기운을 쏘아버렸으니 혼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이 상임 기마병은 자기가 찾아 들어갈 동굴 속에는 항상 따사롭고 그윽한 향기가 감돌고 있을 것이라는 오랜 염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기된 자기 면상에다 으시시 매운 바람이 몰아쳐오면서 자기의 기대가 무참히 꺾이는 낭패감에 멋쩍은 도리질을 하며 다리의 힘이 폭삭 꺾여버리고 말았다. 하소연의 볼 것 없이 남몰래 소가리를 해야 하는 고개 숙인 남성 그것은 성적인 무력감이 인간적인 열패감으로 이어지고 한 여자에 대한 굴욕감이 모든 인간에 대한 것으로 확산되는 울분과 인고의 세월을 의미하였다. 신혼 초의 활락은 황홀하였다. 두 남녀의 몸뚱어리가 하나로 엉켜들고 뼈와 살이 녹아들 정도로 황홀하여 바로 이것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랑의 장그리코스 쾌주에 힘을 안배하려는 전략이 파탄의 원인이 되었을까. 애초에 여자보다 먼저 금욕주의 경향을 보인 것은 남자 쪽이었다. 질풍노도 같은 활락의 결혼 초기가 지나면서 어쩔 수 없는 욕망체감의 환멸에 부딪히고 급기야는 공허해지는 침실사랑놀이에 차츰 진력이 나게 되자 잠자리를 따로 하자거나 동심 날짜를 헤아려 보자느니 하면서 몸을 사리는 남편 달빛 비치는 침대머리에서 양적인 절제니 질적인 고양이니 철학적인 언사를 구사하는 남편에게 절망하면서 따로 독립해 간 여자만의 침실에 남편의 출입을 금지하는 아내 아내의 거부 행위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남편의 발기부전 현상 발기부전 현상이 현저해지면서 사랑의 축배가 쓰디쓴 고배로 변질되어 감을 절감하던 중 남자는 비디오 대여점에서 포르노 영화를 빌려다보는 새로운 취미를 얻게 되었다. 이것저것 그렇고 그런 내용의 포르노를 꽤나 빌려다보았으나 오히려 남성의 근력을 소진케 하는 실망만 안겨주는가 했더니 이런 객석은 취미 행각이 확인시켜준 뜻밖의 사실은 선화장사 플레이보이들의 덜덜이 격으로 삽입되는 고개 숙인 남성 불발탄 맹탕꾼의 쩔쩔매는 모습이 오히려 탁월한 체험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말라빠진 꽃값 마냥 쪼그라든 남자 그루트기를 부여잡고 솔솔 웃기면서 여자로부터 에이 재미없어 남자가 뭐 이래? 집어쳐 수제에 꼴값도 못하면서 하는 모욕 속인 질타를 듣는 광경이야말로 그의 얼어붙던 몸뚱이에 욕망의 불을 지펴주고 일락의 쾌쇄를 부러짓게 만들었던 것이다. 할 일 없이 혼자만의 공상에 빠져들었던 나는 수술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간호원을 보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수고 많으시네요. 견과가 좀 어떤가요?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은 없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더 무릎을 쌈도 주지 않고 간호원은 어딘가를 향하여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에 수술 도구 같이 보이는 은빛나는 조그만 세부치 용구 하나를 손에 들고 돌아온 간호원은 서둘러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술실 문을 지켜보던 나는 문득 여자의 수술 결과에 대한 종작 없는 불안에 빠져들었다. 여자의 수술이 무사히 잘 되고 건강이 회복될 경우에 나에게 닥칠 미묘한 사태가 일시에 머릿속으로 몰려왔다. 여자는 이번에 내가 자신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음을 계기로 하여 이혼 요청을 철회하고 나와의 부부관계 지속을 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번쩍 떠올랐다. 좀 전에 병실에서 나한테 보여준 그녀의 유하석인 태도가 그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될 경우 일은 매우 난감해질 터이였다. 그동안 여자가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며 이혼 요청을 해왔을 때마다 그것을 선뜻 수락하지 않았던 것은 여자와의 결별이 싫어서가 아니라 더욱 강력한 이혼 요청의 구실을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자는 심산해서였다. 소심한 내 마음으로는 조강지철을 쫓아냈다는 사회적인 비난과 양심의 가책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번에 나의 단신 인도행 계획을 꼬투리 잡고 여자가 전해 없이 강경하게 이혼 요청을 해왔을 때 나의 솔직한 심정은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인 일이 성사되는 기분이었다. 여자는 고맙게도 하필이면 교류교수 지방국가를 인도라고 써냈는지를 따지지도 않았다. 결국 나의 오랜 예상과 보관이 적중한 셈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천만 뜻밖의 사건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고 있었다. 여자는 수술 후 몸이 회복되면 정말로 이혼 요청을 처리할 것인가. 그러고 보면 길바닥에 쓰러진 이 여자를 이번만 시켜주고 나서 눈 딱 감고 사라져버렸어야 하지 않았나. 끝없는 상상세계 속을 헤매던 나는 갑자기 정교수님 하고 부르는 여자의 목소리에 소스라쳐 놀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느 틈에 왔는지 나의 면전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 여자는 새싹 유치원의 부원상 김영숙이었다. 나는 방금까지 내가 그려보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라 무한하고 겸연쩍은 가운데 얼른 할 말을 찾지 못하였다. 나는 김영숙을 내가 앉았던 벤치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그네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침착해지려고 노력했다. 김영숙은 환자의 양태에 대한 나의 설명을 대강 듣고서는 수술일 성공리에 끝난 것처럼 화재를 자유롭게 돌리고 싶어하였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자궁암 수술에 실패한 예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영숙은 나의 처제의 친구인 이혼녀였는데 독신에다 고학력의 무직자 신세가 된 그네를 도와주기 위하여 만들어낸 것이 새싹 유치원 영어담당 부원장 자리였다. 삭발 입산하여 여성이 되려고 하는 것을 극구 만류하여 딱히 필요한 것도 아닌 유치원장 부원장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준 것은 벌써 3년 전 일이었다. 김영숙은 자신의 공식적 직무에 무관한 일까지 알아서 챙겨주었고 우리 부부의 떨떠름한 관계에 대해서도 남다른 이해성을 보여주었으며 그러는 동안에 서로 간에 흉어물이 없어질 정도로 가족 같은 관계가 되고 있었대. 우리 원장님 건강이 빨리 회복되셔야 소원 성취하실 텐데 정교수님 인도 가시는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나요? 나는 김영숙의 너다듬는 질문을 듣고서는 그녀의 얼굴을 많이 쳐다볼 뿐이었대. 원장님은 오래전부터 인도 구경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자기는 전생에 인도 사람이었던 것 같다고 까지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인도를 그렇게 좋아했나? 거지들 덕실 그리고 더럽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나는 여자들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어리둥절 하였다. 거지라고 해서 천대하지 않는 나라가 인도라고 하대요. 그 나라 나라에서는 동양하는 탁발승이 손을 내밀 때에도 허리를 굽히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다고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아득바득 다투지 않는다고 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언제 인도 연구를 했다고? 원장님은 참 통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정 교수님 인도 가신다고 좋아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한 1년 그런 나라에 가했으면서 영원히 거듭나고 싶으시단 말씀인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들은 게 언제든가요? 벌써 두어 달이 된 것 같네요. 원장님이 요즘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인도행 계획이 변경된 건 아니죠? 변경된 건 아니지만 아식은 그런데 원장이 1년이나 나가있으면 유치원 일은 어떻게 한다지? 여기 부원장이 있지 않습니까요? 어째 제가 믿었지 못한가 보죠? 아 미안 미안 난 원래 센서가 둔해서 든든한 부원장 생각은 하지 못했네 그만 나는 별로 탐탁지 않은 유치원 부원장 자리에 있는 김영숙이 원장의 장기간 외유를 바라는 심정은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정말 천만 뜻 바뀐 것은 원장인 여자가 인도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어 김영숙에게로 가까이 고개를 돌리고 나지에게 물어보았다. 원장이 인도에 관심이 많았다는 게 오래된 일인가요? 그리 오래된 건 아니지요? 원장님이 전혀 없이 인도에 관한 책을 사보기 시작한 것도 몇 달 안 되셨으니까요. 원장님은 특히 인도의 교육 제도에 관심이 많으세요. 인도 국민의 전체적인 문맥률은 높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학생들보다도 학력 수준이 훨씬 높다고 하셨어요. 원장님이 알고 싶어 하신 건 그 나라의 유치원 교육이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학력평가 문제로 난리 피우는 것이 유치원 교육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셨어요.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진단하기 위하여 꼭 인도를 방문할 필요는 없는 일일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교육 문제는 잘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게 마련이고 어느 나라를 가보든 우리나라 교육 문제에 대해 어떤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문제가 인도 방문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인도 방문의 의미를 찾다 보니 자연히 교육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상한 일은 그네가 인도에 대한 관심을 나에게는 표명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것 같았다. 그네가 인도 가는 일에 대해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니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한마디 기뜸도 하지 않았다니 나는 기억 속에서 감올거리는 여자의 얼굴 표정들과 우리가 나눈 얘기 내용들을 머릿속에 되살려 앞뒤 관계를 이어맞추려는 듯이 양미간을 지푸리고 있었대. 김영숙은 혼란스러운 나의 심중은 아란 것 없이 다시 입을 열었대. 원장님이 특이하신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교수님도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인도에 1년간 다녀오시면 정교수님 내의 부부생활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요? 욕망의 질곡에서 아주 자유로워지는 일. 이것이 인도방문 연구의 테마인가요? 김영숙의 당돌한 질문에 나는 나는 마치 무슨 부끄러운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 흠칫 놀라고 있었다. 자신의 비밀이 덜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짐짓 진지하게 대화에 응하는 사람처럼 나는 그녀의 질문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욕망의 질곡에서 자유로워진다니 그 무슨 소린지 철학 교수들 가운데에도 철학 사상과 실제생활이 그렇게 일치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교수님의 부부생활은 지금도 인도 종교의 수도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거 있잖아요. 색적 시공인가 하는 내가 무슨 금역주의 수도승이라도 된다는 말인가요? 수도승은 아니라도 수도 철학자는 되시는 거 아니에요? 김 선생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길래 그런데 김 선생은 색적 시공이란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색적 시공이다 뭐다 해서 인간 욕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인도 사상이 아니라 불교 사상 이라고 해야 맞는 말이 니까. 그런가요? 불교가 인도에서 나온 종교니까 저는 그게 그건 줄 알았네요. 어떤 민족이든지 자연적인 욕망을 부정만 하거나 긍정만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인도인들 고유의 사상이라고 하면 힌두교라고 해야 할텐데 힌두교 사상에도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영적인 자기완성과 해탈의 길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고 금욕적인 수도 생활이 해탈의 길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으니까 힌두교 인도교에는 신의 수도 많고 그 신앙의 갈래도 많이 있어가지고 남녀간의 성욕을 충족시키는 순간 소우주와 대우주의 축복받은 합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유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인도 사상의 두 가지 방향 중에서 금욕주의적인 것을 강조한 셈이지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네요. 중국이나 한국에서 인도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금욕주의적인 것에 편중되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 중국이나 한국 사상의 전통에는 원래부터 인간적인 욕망을 긍정하는 사상에 있었으니까 긍정과 부정의 방향이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요. 민족의 경우든 개인의 경우든 욕망의 역학관계에서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이란 것이 바로 생명의 원리지요. 밀고 당기는 힘의 균형이라면 욕망을 풀기도 하고 조이기도 한다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부부간 갈등이 어쩌면 숙명적일 수밖에 없는 김영숙은 나의 때 아닌 철학강의에 새롭게 느끼는 바가 있었는지 잠자코 시선을 내리깔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 같았다. 아마도 자신을 이혼으로 몰고 같은 부부생활의 말 못할 문제가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오르는 듯이 보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김영숙은 이번에는 나에게 슬쩍 시순을 보내며 하기 어려운 말을 꺼내듯이 입을 열었대. 힌두교 사상에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이 정말 특이한 것 같네요. 금역적인 수도생활이 해탈의 길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 욕망의 충족이 영적인 완성의 길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그럼 그 두 가지 방향 중에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떻게 안다는 거죠? 자신에게 어울리는 해탈의 길은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그게 정해진 것처럼 줄곧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지요. 나이가 들고 가정적인 책임에서 벗어나면서 몸의 욕망을 부정하는 쪽으로 영적인 자기완성의 방법을 바꾸라는 힌두교 경전도 있다고 하니까 하여간 좀 희한하네요. 인도의 종교라 하면 삭발하고 연불하는 금역주의를 연상해 왔었는데 힌두교 에서도 몸의 욕망을 풀기 어려운 문제로 보는 점에서는 불교하고 통한다고 볼 수 있죠. 몸의 욕망을 해탈의 길로 삼는 것은 마치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몸의 욕망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모두 아우르는 것은 인도 종교의 독특한 점이라고 봐야지요.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욕망을 통한 해탈에도 유연하고 욕망에 연연할수록 욕망의 축복스러움에서 멀어진다는 말이 힌두교 경전에 있다는데 이거야말로 뛰어난 인간 이해인 것 같아요. 교과서를 낭독하듯이 줄줄 풀어나가던 나는 어느 순간 문득 심한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었다. 욕망에 연연할수록 욕망의 축복스러움에서 멀어진다는 논설 내가 논하는 욕망 철학은 결국 입에 발린 말치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좀 더 세게 안아줘 조금만 더 어느 날 밤의 방사에서 갑분숨을 몰아쉬며 내 가슴을 끌어당기던 여자의 흐느끼는 목소리 나는 그때 응겹결에 말했었다. 허무해 결국은 순간으로 끝나고 말 것 아니야 죽음과 맞바꿀 생명의 기뻄으로서는 너무 허무해 그것은 그야말로 갈데없는 위선 나의 무력함을 호도하는 거짓 변명이었지 않은가 사랑의 전령사 껄덕거리던 남근의 힘이 달려 여자의 동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스르르 빠져나오는 내 몸의 무력함에 대해 나는 이렇게 억지 논리로서 정당화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섹스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서도 욕망에서 자유롭기는 커녕 그것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안달하고 한숨 쉬는 나의 모습 쭈그릉 밤송이 3년 간다는 역설 남편에게 자신의 침실을 봉쇄하는 여자의 메시지는 결국 욕망에서 자유로워지자는 말이 아니었을까 굳게 닫힌 여자의 침실문을 두드리는 나의 심정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지 않았을까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서도 욕망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함으로써 금역주의 수도승 모습으로 보인다는 슬픈 소극 나는 김영숙 한참이나 이런저런 세상 얘기를 주고받았지만 내가 무슨 얘기를 말하고 들었는지 나중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머릿속 생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시간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와 간호원들이 상기된 얼굴로 걸어나왔으며 이었고 하얀 시터에 덮인 채 고온이 잠들어 있는 환자의 이동 침대가 끌려나왔다 수술 환자의 침대를 따라 병실로 들어간 것은 김영숙이었고 나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수술 담당 의사의 진찰실로 불려갔다 넓고 완강한 어깨와 짙은 백발머리가 유난히 돋보이는 의사는 내가 진찰실로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격한 어조로 말을 걸어왔다 대기 환자의 남편이요 그런데요 도대체 부부라는 사람들이 잠도 같이 안 잔단 말인가요 자궁암도 증세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대하증의 냄새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대거의 환자의 경우에는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 거 모르고 있었나요 이런 경우 자궁암 증세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남편이 제일 먼저 알게 마련이에요 병이 이 정도까지 온 것도 결국은 남편 책임이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네요 외국으로 장기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나의 입에서는 어느 틈인지 준비되었던 것처럼 거짓말이 나오고 있었다 수술 끝에 피로감이 몰려오는지 의사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대그의 직업은 뭔가요 교수인데요 전공은요 철학 교수요 난 철학 같은 건 잘 모르지만 철학이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닐 텐데요 진찰실 빠져나오는 나의 이마와 목들 위에서는 때아닌 땀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전신의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다 무거운 두 다리를 질질 끌듯이 걸어 여자의 병실 앞까지 당도하였다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과 지체 없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문득 환자 옆에 외롭게 남아있을 문병객이 생각나자 나는 불쑥 기운을 내어 병실문을 열고 들어갔다 김영숙이 혼자서 수술환자를 지켜보며 앉아있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일어났다 수술 후 두어 시간이면 마취 상태가 끝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나서 그네가 병실을 나가버리자 나는 고온히 잠들어 있는 수술환자를 바라보는 혼잣몸이 되었다 방금 전에 의사한테서 들은 말들이 아직도 윙윙 그리며 귓가를 맴돌고 있었다 아직 마취 상태에 깊이 빠져있는 여자의 창백한 얼굴은 나의 상념의 나래를 오랜 과거로 향하도록 하였다 그러는 동안 내가 업조리던 어설픈 영웅 전설의 비가가 대성일갈 천둥소리에 매미소리 그치듯이 일시에 사라져 갔다 굳게 닫힌 동굴문을 향하여 돌진하다가 장렬하게 쓰러진 말탄 왕자의 장엄한 자태 동굴 속의 도끼에 쏘여 낭만 패상의 이야기는 이제 오욕의 과거 속으로 밀려나고 있었고 그 빈자리에서 나는 새로운 전설의 실마리를 찾아야 했다 냄새나는 흙바닥을 쓰다듬 듯 끼어다니는 작고 부드러운 미물들 눈에 안 뜨이는 이 미물들의 다사로운 호흡과 애무야말로 동굴 속 비밀의 화원에 싱그러운 향운의 샘물을 속게 하고 컴컴한 어둠 속의 도끼를 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을 아 땅을 박사고 흘러등 도약하는 말탄 왕자의 꿈에 취하여 높이만 바라보고 발 아래로 굽어볼 줄 몰랐던 내 젊은 나라의 방자함이라니 나는 홍건이 잠든 여자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여자의 얼굴 표정은 뜻밖의 평온해 보였다 숨소리조차 부드럽고 규칙적이어서 건강한 사람과 다름이 없어 보였다 나는 여자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갔다 여자의 콧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나직한 소리의 숨결 속으로 나의 더운 숨결을 불어넣으면서 천천히 바라보는 그 얼굴은 한순간 낯선 여자의 것이더니 이었고 오랜 망각의 장막을 벗어져친 낯익은 얼굴이 되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지워지지는 않았으면서도 그 의미 규정이 보류된 채로 남아있던 수많은 사실들이 서서히 머릿속 한가운데로 모여들어 어깨도 성모하듯이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대 나는 문득 굳게 다친 여자의 입술을 나의 입술로 열고 싶었대 몸의 감각에는 위선도 없고 위약도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마취 상태에서도 여자의 피는 돌고 있을 어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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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가는 병실을 둘러본 다음 여자의 얼굴 쪽으로 나의 상체를 나의 따뜻한 입술을 서서히 갖다댄다 아직 마취 상태의 깊은 잠에 떨어져 있는 여자의 얼굴은 나의 맨살을 알아보는 미동도 없다 나는 나의 혓끝으로 여자의 입술 사이를 더듬어 굳게 삼긴 암녀의 치열을 살짝 벌려보지만 아직 나의 입술을 알아보는 반응은 없다 나는 기운을 가다듬고 나의 혓끝을 더욱 안으로 밀어넣어 여자의 혓바닥을 쓰다듬 듯 살살 매만져본다 처음에는 약간 차갑게 느껴지던 여자의 혓바닥에 차츰 온기가 올라온다 그 순간 나는 나의 입속에서부터 전신으로 짜릿하게 울려퍼지는 전율을 느낀다 여자의 혓바닥이 꿈틀하고 움직이더니 나의 혓끝을 입천장에다 밀어붙이며 뜻밖의 강한 힘으로 조여왔기 때문이다 나는 살며시 눈을 감아본다 가만히 눈을 감은 나의 시각에 잡히는 것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아내의 얼굴이다 나는 한참이나 어렬한 포옹의 자세를 취하다가 슬그머니 입술을 떼고 상체를 바로 세웠다 다음 차례는 나 자신 이었다 결국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었지 않은가 침실문이 안으로 잠겨있을 때 문을 한두 번 흔들어보다가 비실비실 그대로 돌아나오는 나의 빙충맞음에 여자는 얼마나 실망하였을 것인가 여자는 내가 잠겨있는 침실문을 뜸일치고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 아닌가 여자가 이혼 요청을 걸어올 때마다 이것저것 주변 사정을 고려하는 사설을 늘어놓으며 왕국이 말려하는 정도를 가지고 남편의 열정을 믿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혼 이혼 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경천동지의 날벼락이 날아들기를 여자는 기대하지 않았을까 어죽하면 이혼 신고서에 도장 찍고 나오다가 졸도를 하였겠는가 여자의 말맞다나 차가운 머리의 냉기로 가슴까지 식어버린 남자 나는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인가 나는 나 자신도 한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음을 나 자신에게 먼저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나는 윗도리를 가만히 벗고 여자가 고운히 잠에 빠져 있는 침대로 올라갔다 여자의 침대 시대 속에 몸을 맞대고 나란히 누울 때 나의 더운 피가 어디를 향하여 흐르고 나의 뛰는 가슴이 얼마나 더워지는지를 보고 싶었다 아내가 내쉬는 숨결에 닿은 나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지 아내와 몸을 맞대고 잠든 나의 영혼이 어떤 꿈을 꾸을 것인지를 나 자신에게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결국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었군요 부부성에 관련하여 여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잠겨있는 침실문을 향하여 맞서서 대립하다 보니 극단적인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그녀의 지난 행동에 관심을 기울여 들여다보니 아내는 그동안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자신은 말탄 왕자의 꿈에 취하여 높이만 바라보고 발 아래로 굽어볼 줄 몰랐던 자신의 방자함이 보였습니다 이제 보다 낮은 자세로 아내를 받아들이는 남편의 모습에서 역시 부부사랑은 관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